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넬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목회 생태계에서는 목회자의 역할보다 평신도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려면 부모가 신앙계승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재언이 이어집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신교가 가족 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천신대 21세기 교회 연구소에 통계조사에서는 개신교인인 중고생들이 부모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 세대들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로도 가족의 영향력이 39%로 가장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에서의 예배가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가정과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 총신대학교 총장 정희룡 목사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학술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분명히 기독인 부모에게 있음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희룡 목사는 또 교회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교사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면서 성인 세대만 신자가 아니라 성장 세대도 동일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강조돼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 시대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재언이 이어집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나타난 것이 아닌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 코로나19 상황은 교회가 여전히 그 색깔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에게 묻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